제가 최근에 C컬렉션에서 저희가 이제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블라우스를 입었더니 그게 벌써 몸에서 약간 차가움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 계절을 무시 못하는 게 이제는 약간 기모 포근함, 특히나 오히려 정말 추운 한겨울보다 지금 이 시즌에는 기모가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땐 얇은 거 입으셔도 뭐 밍크 입으시고 두꺼운 거 입으시니까 괜찮지만 지금 체온을 잡기에는 딱 이 기모 사양이 좋은데요. 저는 아예 셔츠를 레이어링을 했어요. 소매까지 보이시죠? 아예 셔츠를 안쪽에 레이어링을 하고 제가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니트를 입었잖아요. 어디 울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. 보통 안쪽에 이렇게 지금 셔츠를 다 풀로 입었는데 그럼 여기가 막 우글쥬글 울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의 마무리 때문에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. 고객님. 이 디테일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한 번 더 빠져 있어서 옆태가 굉장히 예쁘고요. 제가 그냥 주머니에 손만 딱 살짝 넣어도 이 느낌이 너무 예쁘고요. 다시 기모 보여드릴까요? 이게 바로 C만의 기모입니다. 한 층, 두 층이 아니라 세 층으로 기모를 한 번 더 일으키고 일으키고 정말 옷과 내 피부와 그 사이에 뭔가 구름, 따뜻한 구름이 있어서 그 안에 진짜 너무너무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진짜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링 하셔도 좋지만 한 벌만 입으셨을 때 체온을 유지해주는 느낌이. 살에 딱 닿았을 때 너무 느낌 좋죠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저 진짜 이거 입고 있으니까 약간 잠이 오는 느낌. 그렇죠. 약간 담요 덮은 것 같기도 하네요. 너무 포근포근해요. 진짜 이 안에 이 기모가 진짜 이거는 저는 이런 기모 처음 입어보거든요. C에서 이번에 개발을 했대요. 일반적인 기모 니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어차피 좀 도톰하기도 하고 너무 따뜻한 니트다 보니까 이런 이제 퍼 베스트 있잖아요. 모피 베스트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딱 매치해서 입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. 특히 이 컬러. 그냥 블랙이든 브라운이든 그레이 컬러든 어떤 퍼하고도 이렇게 딱 매치하시면 모임자리 가시거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저희 또 사은품 또 드려요. 아 오늘 진짜 이거 따뜻하게 기모 니트로만 4벌을 6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가격 조건도 지금 런칭 초특가로 기획이 되지만 이 기모 레깅스까지 또 저희가 하나 드릴 겁니다. 이거는 단 한 번이에요 고객님. 저희 다음 방송 땐 못 드리네. 단 한 번. 일단 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랜덤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스타일 중에 따라가게 되고요. 안쪽에는 저희가 보여드렸던 큰 따뜻한 기모가 들어가서 이거 따로 작년에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시죠?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. 네. 엘르 브랜드로 해서 준비가 됐고요. 이제 기모의 계절이 왔습니다. 기모, 기모, 기모. 근데 그 기모 중에서도 브랜드의 기모 저희 C만의 기모 니트로 지금 4벌 저희 초특가 6만 원 지금 공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지금 주문이 시작됐네요.